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치가 없고 주제 파악이 안되는 한마디로 정신을 못차리는 할머니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어린 지 자식도 버리고 간 여자가 이제 며느리 생겼다고 완전 신나가지고 갑자기 실문대접 오지게 말았는데 아니 그게 되겠냐고. 어림없지. 원제 남편의 이훈한 부모님 그리고 시대 이게 제 분별력이 좋지 못한 것인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이 잘 안서서 글 한번 올려봐요. 이런 제가 좀 아둔해 보이더라도 많은 의견과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어릴 때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일 때 11살이죠. 그때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그저 아버님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부부 갈등이 큰 원인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처음엔 어머님이 양육을 했는데 한 3년 흘러가지고 남편이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그때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저희 남편은 아버지한테 보내졌지요. 그런 뒤에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님 혼자 양육을 해왔으며 또 두 부자 사이가 워낙에 좋아서 남편 성인되고 나서도 군대를 갔다 와서도 몇 년을 더 살았다고 해요. 거기에 어머님은 물론이고 재혼한 아저씨 있죠. 그 사람하고도 가끔씩은 왕래를 계속 이어왔다곤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제가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준비할 시기일 때 남편의 어머님은 굉장히 민망해하며 시어머니 또는 며느리 이런 단어 일절 안 썼고요. 어색했나 보죠. 결혼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냐 너희 둘 알아서 해라 이런 말만 했었었고 실제로도 그 어떤 터치도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처럼 있었죠. 근데 저는 이게 딱히 싫은 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어려운 어른 느낌은 아니 들었기에 심적인 부담감도 없었고 오히려 괜찮았어요. 더 좋았죠. 간섭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반면 저희 시아버지는 신혼 부부의 어려움을 먼저 살폈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썼지만 또 그렇다 해도 제가 먼저 필요한 거 부탁하는 연락에 답을 해주는 거 말고는 따로 그 어떤 연락도 안 하셨어요. 물론 아버님 당신도 저희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부담 안 주려고 먼저 조심하고 배려를 해주는 모습들 보니까 거기다 새로운 동네에 정착하고 또 저희들 서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당신이 두루 살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그게 진심인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아버지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정말 어른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쯤 되니까 뭔가 저도 살짝 혼란이 왔습니다. 어쨌든 남편 부모님은 이혼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뭐야 나한테 시댁이 두 곳이 되는 건가 이런 물음이 생겼어요. 먼저 저희 남편의 경우 제 얼굴도 보여줄 겸 가끔 그 집안을 찾아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어머니라 그런지 딱히 모자간의 정 같은 건 없어 보였고 특히 어머님이 옛날 재혼할 때 엄마의 인생과 본인 인생을 분리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완벽한 독립이요. 한마디로 이제는 우린 그냥 남이다. 그냥 모자지만 남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댁은 오직 하나 남편의 친가만 생각하고 지냈죠. 결혼식도 그래요. 친가 쪽 어른들만 참석을 했었으니까 더더욱 그랬죠. 뒤에 나오지만 쓴이 시어머니는 혼주석에 앉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의 아들 혼주석에만 앉았대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의 어머니가 정말 갑자기 본인은 시어머니 그리고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뜸 아들이 남편한테 아이고 뭘 어떻게 하면 우리 꽁꽁이가 이 시어말을 좋아해줄까 이런 카톡을 툭하면 보내고 또 제 업무 시간에 카톡으로 안부를 묻거나 꽁꽁이는 반찬 뭐 좋아하냐? 이런 질문들을 해댔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남편한테 이야기했죠. 회사 업무 시간에 어머님 연락 오는 건 너무 신경 쓰인다. 그랬더니 한 소리 했는지 그 이후로는 현절이 줄어들었어요. 현절이. 근데 이게 줄어들었다뿐이지 지금도 간간히 연락이 옵니다. 자꾸 며느라 며느라 이러면서요. 그러고 보니 그래요. 사실 결혼하기 한참 전에 저희가 찾아갔거든요.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때 그래도 남편이 어머니니까 제가 되게 싹싹하게 대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점차 오라고 부르는 빈도가 되게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냉랭하게 대하고 있는 상태이긴 했는데요. 특히 그 사람이 수치심이 드는 그런 언사들 또 앓는 소리 죽겠다 돈 없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이건 아니다. 거리를 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 글의 요지는 남편의 어머니도 저한테 시댁인 건가 이거예요. 이게 궁금해서 글을 올리는 겁니다. 아버님이랑 이혼하고 또 재혼으로 완전 새 가정을 꾸린 거라서 아무리 봐도 저한테 시댁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의 이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가도 되는 걸까요? 뭐 남편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눈치긴 해요. 물론 저도 그럴 거지만 그래도 이거는 다른 사람들 확인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요. 참고로 시어머니 그 재혼 가정에는 새 남편의 장성한 자녀 3명이 있고 그 중에 한 자녀에만 혼주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한테는 안 했어요. 이거면 끝난 거 아닌가? 댓글 1번 다른 남자랑 재혼하고 지 새끼까지 버리고 간 그런 아지매입니다. 거기다 아들 혼주석에도 안 앉았다면 이건 진짜 남이죠 남 절대 시댁 아니니까 스니는 앞으로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스니에게 있어 시부모는 오직 한 사람 남편을 키워준 시아버지 뿐이에요. 2번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새 가정을 꾸렸으면 신경 쓸 일도 없는 거죠. 왕래는 뭐 스니 남편만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모자지간이니까 스니는 그냥 시아버지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3번 스니의 시아버지가 계신 곳이 시댁이고 시모가 있는 곳은 그냥 시모네 집입니다. 전통적 관습과 거리가 있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스니가 사도를 맺은 집안은 스니 집안이 스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집안 사람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대소사 같은 거 챙길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명절에 찾아갈 곳도 시아버지가 계신 시댁뿐이고 경조사도 그래요. 딱 시아버지 본가 즉 스니 시댁이랑 시어머니 본인과 그쪽 친정 거기만 챙기면 되고 그 외에 재혼으로 얻어진 배우자들은 그냥 남이라고요. 만약 시아버지의 새 부인이 있고 그 사람이 쓴 남편을 중학생 이후로 같이 양육을 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시어머니 노릇 어머니 노릇을 한 거니까 시어머니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예의 있게 남처럼 대하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모가 스니의 시모가 아닌 건 아니겠지만 도가 넘는 간섭이나 괴롭힘은 이거는요 재혼 가정이 아니라 해도 무조건 거부를 해야 마땅할 일입니다. 그 집에 자꾸 들락날락하고 그러지 마세요. 시모의 남편이요? 스니 시아버지 아닙니다. 괜히 거기 들락거려가지고 시부노릇할 여지를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 집 형제들과 남편 그냥 너하고는 생판 남입니다 남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서 얼굴 보고 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굽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스니 시댁은 순식간에 두 군데가 되는 거고 형제들 수도 황 늘어나서 생판 남한테 도련님, 아가씨, 아주버님 이런 소리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4번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자식이 나를 버리고 재혼했다. 거기다 남의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뭐 좋다고 연을 유지하는 거요? 참 그 스니 남편 보살이구만 이혼이요? 뭐 할 수도 있고 재혼 역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양육의 의무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도 뛰어넘고 남의 딸림이 시어머니가 되냐 이거지. 참 그 할맛이 양심도 없다. 이제 와가지고 시어머니 대접을 또 받고 싶은가 보네. 남편을 낳아준 생모 딱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챙기는 것도 홀로 남편을 키워주신 시아버지만 챙기면 돼요. 남편이 중간에서 액션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스니가 확실히 이야기하고 이 생모는 차단하세요. 6번 시엄마 이지래. 어린 자식을 키워주지도 않고 남의 자식 엄마 노릇한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 뭔 낯짝이래. 그냥 차단하세요. 저런 건 사람 대접해 주는 거 아닙니다. 7번 이거 스니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다 뒤집어질 이야기죠.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아니 왜 자꾸 연락을 하는지 그 의도를 제대로 읽어야 해요. 제 생각엔 말이죠. 남편 친모가 그 재혼한 집에서 자기 위치가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의 남편이 죽어버리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줄 그런 자식이 아무도 없는 걸로 보인다. 이거죠. 그렇게 노후 대비로 스니와 친해져서 종국에 가서는 자기 친아들한테 의탁할 계획인 것 같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명확하게 선 긋지 않으면 나중에 나 갈 곳이 없다. 이러면서 갑자기 짐 싸들고 니네 집으로 쳐들어올지도 모를 일이죠. 뭐 아니면 다행이지만 글쎄요. 그닥 희망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8번 명절이랑 생신 등등 이건 무조건 시아버지만 챙기면 돼요. 지 새끼 버리고 재혼한 여자 집은 왜 갑니까? 님은 그 집안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물론 아들인 스니 남편이 엄마 보고 싶다면 그냥 웃으면서 보내주면 되고 스니는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자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도대체 뭔 자격으로 시모대접을 받겠다는 거야? 노망난 건가? 저였다면 인사 한 번 딱 해주면 끝이고 그 이후 모조리 쌩 깠어요. 아니 늙은 남의 세력 굳이 뭐하러 봐? 남편이야 아무리 미워도 자기 엄마니까 그렇다지만 난 됐다고. 9번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지 새끼 버릴 땐 언제고 나이 들고 며느리 생기니까 이제 대접을 받으려고 시동을 거네? 남편한테 분명히 말해요 나 시모한테는 절대 돈 한 푼 못 준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시아버지 더 챙겨 드릴 거라고 그러니 왕례를 하려거든 너 혼자 해라 이렇게 말이죠. 10번 보니까 양육비도 안 보냈을 것 같은데 그 할머니 염치도 없네 결혼식도 돈 한 푼 안 보태고 그냥 모르세로 지내다가 이제 반년 지나니까 시모 대접을 받으려고 본색을 드러냈다고? 야 소름 끼치고 무서운 할 줌마요 글 마지막에 나왔지만 혼주석에 앉지를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끝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건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앉은 거다 그러면 그 이후로도 바라면 안 되죠 자기가 일부러 그랬던 어쩔 수 없이 그랬던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양치가 있어야지 너무 화가 나 감사합니다